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! 지금은 로봇 채널 깜짝 이벤트 중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천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봇스와 한정패드 선물해드립니다! 야 그럼 우리 한번 우리 지금 로봇스 얼마 있지? 우리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0개만 까볼까? 딱 20개만 갔어 20개만 20개만 가자 20개만 가자 가자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야헤에에에에에에에 이거로씩 정매인다? 가자 가자 해보자 렛츠고 해보자!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!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 제가 여러분 대립강이 스택이 될 것 같으냐 그런 느낌이네요? 정답입니다!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잠만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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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둬야 안해 안해 여러분이 자꾸 그래가지고 저 지금 진짜 맨날 맨날 라면 먹고 라면 먹고 있어 요한이형! 요한이형 제가 스택 쌓았어요! 제가 옆에서 제몰이 되어드렸습니다 스택 엄청 쌓았어요 요한이형이 요한이형 뽑으세요 용 뽑으세요 이 서버는 지금 이 서버는 스택 자체예요 이제 타이타닌 나오게 하면 돼요 자 저는 요한이형이 타이타닌 위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야! 와! 야! 아니! 야! 치킨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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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~~ 말했지? 스택 쌓았다고 요한이형 바로 말했죠? 그렇다 결국 요한이형이 해냈다 와... 아니 요한이형 아니 이건 풍선 아니 풍선 타이타닌이 좀 멋있네 아유야야야 방금 띄워봐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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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점프로 이게 상관하는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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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신대 성능이?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요한이 형 지금 몇 개째 나온 거예요? 몇 개째? 몇 개째 나온 거지? 엄청 진한 거 어때? 몇 개째 나온 거지? 그러니까 아 야 요한이 손떨이다 야 축하합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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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? 뭔 일이야? 결국 해냈잖아 날잖아 제 소모가 스테크 자체였습니다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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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이거 무슨 나는 거 같아 진짜 이거는 두 분 떠 있어요 풍선이 고양이는 딱 붙어있잖아 풍선은 좀 떠있어 요한이 형 타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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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 얘 알잖아 나는 핏이야 이거 와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 부럽봐 아 이거 혹시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? 한 번만 구경할 수 있을까요? 나는 요한이 형 직말 해버렸습니다 요한이 형 먼지가 내버렸어요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아아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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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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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러분 나 지금 나 자동 슈퍼점프 기능이 생겼어 아니 뭐야 이거 지금 무슨 중인 상태예요 아니 무슨 보고야 예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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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예, 꿀맛? 야 여기 타이틀릿 풍선 유주의 기능이라고? 오오? 아니 아니 뭐야 x4 아니아니 이거 다 척박 없이 이거 와 신기하다 이거 우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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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런 기능이 있는 거요?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여러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